멈출 수 없어 다 어디서 빠지냐 근데 거의 다 빠져가지고 대박! 선생님! 이 사람 좀 끌고 나가주세요! 나가죠 자네 나한테 왜 그러는가 너 이렇게 먹잖아 너 그렇게 안 먹잖아 제가 얘나 먹는 거 따라해볼게 아 이거 한번 제가 찍어드립니다 아 귀여운척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진짜 잘 나와요 뭐 하시는 거예요? 왜요? 조박스러워 아니 왜 잘하는데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사줄까요? 그럼 유리한테 해봐요 유리한테 하하하하 블랙핑크에 뉴 에리언 뱉터 죄송합니다 아아 벗어날 수 없어요 형 캠 형 캠 벗어날 수 없어요 아 BJ로도 한 10분 동안 10분 동안 기다려야 돼요 아 아주 예쁘네요 아니 조효이가 요새 원래는 맨날 저한테 불러갖고 전에서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요새 제가 다가가면 안 다가가면 안 다가가면 또 자기 와가지고 막 나한테 불러붙고 밀당 하고 있었어요 잘 먹혔네 그치 저는 밀당 싫어요 아 아 아 뭐야 언니 뭐야 클라라 내 이름도 몰라? 클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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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제 나 월요 나 월요 나 월요 내가 너무나 언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